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김홍기 목사와 대구지역 남구교구 협의회장 박성순 목사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과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동성의 법안이며 목회자들이 이를 반대하는 설교나 표현을 할 경우 누진처벌을 받게 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교계의 우려를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교계 지도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상정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